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소프트웨어 기술 중에 첫번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에는 크게 두가지로 구성이 되요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구요 또 하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바로 썼네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바로 ios 안드로이드 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플리케이션 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앱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응용 소프트웨어 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댁 내에 있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적재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한다 운영체제를 시스템 소프트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맥 os 윈도우즈 ios 또 안드로이드 리눅스 이런 아이들을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네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운영체제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운영체제에는 제어 프로그램하고 처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명령을 내려주는 애와 실제 수행하는 애 이 두가지로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제어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감시 작업관리 데이터 관리 이런 아이들이 있고 처리 프로그램에는 언어 번역 서비스 문제 처리 이런 아이들이 구성이 됩니다 운영체제 성능평가 항목에는 처리 능력 반한 시간 사용 가능도에요 처리 능력은 뭐에요 1시간 동안 2개의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a라고 하는 시스템은 50개의 일을 하고요 b라고 하는 시스템은 100개의 일을 해요 b가 좋은거지 반한 시간은요 2개의 시스템에서 똑같은 작업을 요청했을 경우에 a라고 하는 애는 1초만에 답을 줬구요 b라고 하는 애는 1시간 뒤에 줬어요 어떤게 좋은거죠 a요 다음에 사용 가능도는요 a라고 하는 시스템과 b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각각 1시간 내에 얘는 30분 동안 예를 쓸 수 있었어요 사용자가 근데 얘는 50분 동안 쓸 수 있었어요 그럼 누가 좋은 거야 얘가 좋은거죠 이 시간에 관련된 것은 사용 가능도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종료 pc 용은 윈도우즈 뭐 지금은 뭐 11 또는 12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리눅스 맥 os ms 도스 또 뭐야 예 ios 또는 안드로이드 리눅스 아 리눅스 있구나 유닉스 써야 겠다 유닉스 이런 아이들이 되겠죠 서버 용으로는 윈도우즈 서버가 있구요 이 버전은 뺄게요 요즘에는 버전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리눅스 유닉스 이런 애들이 있구요 네트워크 용은 넷웨어 반얀 비네스 랜 매니저 이런 아이들이 있다 스마트폰 용으론 ios 안드로이드 신비한 신비한 요즘엔 없죠 예전에 뭐였어 그 핀란드 회사인데 거기서 썼던 거기서 만든 스마트폰에서 나온 아이죠 윈도우즈 모바일 블랙베리 블랙베리도 요즘엔 안만들죠 안드로이드에 밀려 가지고 자 응용 소프트웨어와 기타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 다양한 작업을 하기 위한 사용자에게 어떤 효율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을 다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시트 데이터베이스 그래픽 게임 게임도 응용 프로그램에 당합니다 자 통합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기에 가시면 ms 오피스를 쓰거든요 이 ms 오피스에는 엑셀도 들어있구요 액세스도 들어있어요 또 파워포인트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러가지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통합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또 비용 지불에 따라서 데모 버전은 야 한번 써봐 프리웨어는 야 다 공짜야 이런거죠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일정 기능이 제거되고 무료로 쓸 수 있는 아이를 우리 데모 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프리웨어는 그 어떤 조건도 없어 광고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프리웨어가 됩니다 자 쉐어웨어는요 일정 기간 써보고 그 다음에 체험 기간 있어 그게 끝나면 야 돈 내 이거에 바로 쉐어웨어가 되구요 상용 소프트웨어는 그런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돈 내야지 처음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용어 중에 자연어라고 하는게 있는데 자연어는 사람이 쓰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무손실 압축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무손실 압축은 우리가 영상이나 음악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애초에는 영상이라고 하는 아이가 굉장히 용량이 크거든요 근데 얘네가 유튜브에 올라갈 때 압축이 돼요 맞아요 이 압축하는 방식에는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이 있는데 바로 무손실 압축은 해당하는 정보가 누출되지 않으면서 압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얘는 압축된 데이터를 다시 복원했을 때 원래 데이터와 모든 비트가 일치해요 대신에 용량이 줄여드는 제한이 좀 커지겠죠 손실 압축은 이런거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모든 것이 다 손실 압축이에요 바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jpeg 이라든지 또는 음악 들을 때 듣는 mpeg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손실 압축이 돼요 무손실 압축 쓰는 게 뭐였지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플렉 이요 플렉 얘가 바로 무손실 압축 기법이 됩니다 플렉 이라 그래서 멜론이나 또는 뭐 벅스나 이런데 보면 무손실 음원 이런거 제공하는데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게 바로 플렉 이에요 손실 압축은 이런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무리 정확해도 0.001mm 이런거 분석 못하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그냥 떼우면 떼워지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 음악 같은 경우는 우리 스피커나 귀가 이렇게 울림판이 있어요 귀도 보면 울림판이 있고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울림판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북을 한번 비트를 한번 둥 주면 둥 어떻게 신호가 가요 둥 이렇게 가죠 근데 이걸 받아들인 입장에선 이 뒤에 있는 것은 소리가 없어도 데이터가 없어도 둥 하면은 그냥 울리게 되는 이러한 효과를 이용해서 압축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바로 m팩 이에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영상도 다 이런 방식이에요 압축이 많이 되면 딱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된다 이게 바로 손실 압축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자 멀티미디어 압축 기술 중에 이제 gif 라고 하는 애와 png j팩이 있고요 j팩은 뭐 다 아시죠 왜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으면 확장자가 다 j팩이잖아 그리고 얘네에서 배경을 제거하면 png 에요 두가지의 기본 압축 방식은 동일한데 얘는 배경이 없는 그런 아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애고 얘는 배경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흰색 사진 있는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요 그럼 얼굴이 이렇게 있겠죠 다리가 있겠고 다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있고 얼굴 눈 코 입이 있겠단 말이지 어 입이 없네 아무튼 이렇게 있으면 이 뒤에 있는 거 요즘에 스마트폰에서 이 딱 찍고 나서 손으로 꾹 누르면 눕기 딴다고 해야죠 테두리 따가지고 배경 제거 하잖아요 이 j팩은 바로 배경 제거가 안 돼요 근데 얘를 배경 제거한 거를 저장을 하려면 png로 저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고 꾹 눌러 보세요 그럼 눕기가 따져요 눕기가 이게 일본어긴 한데 테두리 따기 배경 따기 이렇게 요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j팩은 이게 안되구요 png는 얘가 돼요 j팩 이미지를 눕기를 따가지고 배경으로 저장을 하려면 배경 없는 이미지로 저장하려면 png로 저장을 해야 돼요 gif 도 마찬가지로 빅 뭐야 배경 제거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얘는 256 까지 색깔 밖에 지원을 하네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뭐 어 인터넷에서 보시면 광고 같은 거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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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막 그지 그게 다 gif 에요 얘는 대신에 뭐가 있다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 어딨어 얜 안 써있네 예 프레임이 제공이 돼서 우리가 막 그냥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광고 있잖아 야한거 이런거 보면은 막 반짝반짝 반짝하면서 무슨 약국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 나만 본거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쓰는게 바로 gif 에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영상 보시죠 다 m팩 방식이에요 그것도 어떤 방식 바로 m팩 4 방식에 하위 aalc 라고 하는 방식을 써요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주 특정 코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이 원래는 한 10기가 정도 되는데 이거를 뭐 500메가 정도로 줄이더라도 화질이 열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압축 기술이 바로 m팩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m팩 1,2,4,7 지금 막 50번 60번 까지 듣을 거에요 대신에 걔네들은 모두 다 어디에 기반을 하냐면 이게 지금 국제 표준이거든요 m팩 4가 m팩 4가 현재 국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모든 영상은 m팩 4로 저장이 되어있는 상태에요 했죠? 그리고 그 하위에 대한 버전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아직 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는 애가 m팩 7이에요 얘는 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검색이나 전자상거래 이게 나오면 m팩 7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mp3 음악은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mp1의 음성 압축 기술이에요 간혹가다 이걸 뮤직 플레이어 3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모션 픽처스 익스퍼트 그룹에 있는 오디오 계층 중에 세 번째가 오디오 계층이거든요 그 세 번째 계층에 있는 압축 기술을 갖다 쓴 것이 바로 m팩 레이어 3에요 mp3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요것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mhag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멀티미디어 하이퍼미디어를 사용되는 부호와 압축 방식의 국제 표준이 돼요 mhag 얘네는 엄청나게 출제됩니다 얘네는 이것까지 mhag까지 원투는 모르셔도 돼요 자 m팩 표준 분류가 있어요 abcd로 구성이 되고요 얘는 a는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얘는 b는 표준 분류에 대한 거고요 c는 비디오 표준이에요 얘는 시스템 표준이고 그 다음에 d는 오디오 표준 분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만 알고 계십시오 자 e는요 멀티미디어 미드웨어를 위한 표준이에요 됐죠 자 미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자음악이라고 들어보셨죠 mp3 말고 전자음악 가끔 공연하다 보면은 뭐 키보드 이렇게 쭉 있고 연주자들 옆에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 세워놓고 하잖아요 얘네가 다 연결되어 있어 나는 건반만 쳐도 이 아이패드에서 음악 나오는 것이 어떻게요 키보드로 연결이 돼서 미리 연주 기록해 놓은 것을 내 키보드로 연주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여기 있는 것을 아이패드로 기록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음악 기기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바로 미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음에 이제 인디오라고 하는 거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예전에 사용됐던 기술인데 한번 시험 보기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넣어둔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